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미래라는 건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의로 사태를 가지고 결국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이 원했던 원안대로 밀어붙이지만 내심 좀 불안하기는 불안할 거거든요. 왜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투자라는 것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세계 지식 포럼 좀 된 거죠. 이렇게 역사가 좀 오래된 겁니다. 세계 지식 포럼을 매일 경제에서 주최를 했네요. 여기 세계에서 내노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조연설 같은 걸 하니까 거기를 쫙 일면 톱 기사인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을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여러분들 급증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블랙스톤 사장이 한 이야기네요. 블랙스톤은 여러분들 세계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자산 운용 회사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3호 펀드인 블랙스톤이 시장을 보는 눈은 달랐다. 블랙스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때 오히려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투자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한 계기로 해 가지고 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니까 가장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이네요. CF, CEO, COO 최고 운영 책임자니까 거의 내부 살림을 다 사는 분이죠. 인터뷰에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강한 신념이 들어간 테마다. 영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투자를 하는데 신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AI 혁명으로 축발된 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담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바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지만 블랙스톤에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확장된 걸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가끔 나오는 AI 고점론이라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렇게 보는. 우리의 가장 강한 신념이 들어간 섹터 테마 투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거 한 거죠. 블랙스톤은 최근에 호주 데이터 센터 기업인 에어트랭크 인수에 22조원 엄청난 돈을 뽑았네요. 그는 최근 인공지능 열풍에 급득한 빅테크 주가가 요 며칠 사이 연일 부진하며 피크아웃 주가가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하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에어트랭크를 정격 인수해서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블랙스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무려 550억 달러에 속한다. 앞으로 예정된 파이프라인 개발도 700억 달러에 이른다. 블랙스톤은 2021년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qts를 인수한 데 이어 에어트랭크까지 사들했다. 22조원의 인수가는 블랙스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단행한 역대 최계규모 투자 기록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세계 최대 사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블랙스톤의 coo가 소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 아니까 ai 열풍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 계속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바닥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스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에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많이 흔들렸던 때 그때 여러분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이익을 좀 누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여러분 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도 보지만 동시에 뭐죠 사모펀드 회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 뭘 보면 됩니까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 배선이나 송배전 시설을 공급하는 전선 회사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꼭 같은 동일한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겁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전선 회사 사모펀드 회사 이렇게 보게 되면 에이아이 고점론 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좀 더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여의도에서 열렸던 코리아인베스먼트 위크 여기에 전선업체 사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2030년까지 배전 시장 규모가 천조원을 넘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이아이 데이터 센터 건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리아인베스먼트 위크 2024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시장도 급성장해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전선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ls 여러분들 ls에 있는 오재석 사장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을 여러분들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공지능 붕으로 인해 공상과학 소설 분야도 전선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건 아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시장도 급성장해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2021년도 685조원이었던 전력 배정시장 규모가 2030년도 1143조 두 배 정도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왜 며칠 전에 이런 나온 것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름들 지배주주가 다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년 정도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gpu 10만 개를 연결해서 테네스주의 이런 맨피스의 그렇게 이름들 자사의 글록3 모델 연말에 출시하는 훈련센터를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게 되면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도 굉장히 신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이거는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블랙스톤의 여러분들 CEO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강한 신념이 들어간 테마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투자가 슈퍼사이클을 부른 더 큰 이유는 바로 AI 인공지능 혁명이고 AI용 데이터센터의 유지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AI 기능을 적용한 데이터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최대 30배 이상 증기를 더 쓴다. 데이터센터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00여 개 개인 AI용 데이터센터는 2030년까지 400개까지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AI의 미래 반도체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정리하면 세상에 여러분들 기억이 보이고 앞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피트 드럭크 교수의 바이스탠더 바이스탠더 이게 관찰자 관찰자의 모험이란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